젊게 사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그냥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서 몸을 계속 활력이 있고 건강한 상태로 유치하면은 자연스럽게 겉모습도 젊은 모습으로 유지하기 좋습니다 신조어 말을 하면서 조금 조금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섞어주시면은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레게노다 와 킹받는다 와 킹왕 짱이다 오나존 몽미 고고씽 폰보기 길을 걸을 때 지하철을 탔을 때 심지어 누군가와 만났을 때도 기본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봐주시면은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에어팟까지 항상 기본으로 껴주시면은 더욱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술 먹고 뻗기 술을 먹고 이렇게 길바닥에 뻗어 있으면은 대학 신입생인가 갓 스무 살 된 사람인가 라는 인식을 주면서 어려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로 짜증내기 반찬 투정하기 대소변 구분 못하기